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심정지 상태의 80대 환자가 응급실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정오경 의식장애를 겪던 이 80대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가서 구급대가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의식장에 신고한 뒤에 30여 분 만에 심정지가 왔는데 당시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하던 전문의와 보호자 의경에 따라서 심폐수생술 같은 응급처치가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송 중에 병원 7곳에서 병상 없음, 전문의 또는 진료진 부재, 또 중환자 진료 불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수용 불가를 결국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주사를 실시하고요. 즉각 대응팀을 설치하고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신사평가원, 전문의 또는 진료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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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진료진 부재.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참여 Games의ina hay.